분석 작업의 시나리오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KS마트 특별기획전 온피스 판매 현황표에서요. 현재 마진율은 35%, 할인율이 5%일 때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금의 합계가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죠. 현재 약간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진율을 높이고 할인율을 낮추고 또는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판매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마진율을 낮춰보고 할인율을 좀 더 높여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결과, 판매 금액과 이익금액의 합계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좀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E10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금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F10세를 선택하시고 이익금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마진율과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선택하셔서 이름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진율, 할인율은 A12와 B12에 입력된 이름을 A13과 B13에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 수식 탭에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A13셀의 마진율, B13셀의 할인율이라고 이름이 정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정하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서요. 값의 변화가 있는 값을 대입할 마진율과 할인율을 선택하시고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추가를 클릭하셔서요. 설명에 있는 내용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진율을 45% 또는 0.45% 또는 할인율은 3% 0.03%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설명은 두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되고요. 확인. 그 다음 이익이 감소하려면 마진율은 좀 25% 볼까요? 할인율은 8%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에 대한 합계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성하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값과 이익 증가, 이익 감소에 따른, 값의 변화에 따른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의 합계가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시나리오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의 시나리오 예제mit 시트 클릭하 goof